자, 드디어 강원의 재료들로만 만듭니다. 자, 드디어 강원의 재료들로만 만듭니다. 완전 정돈이가. 오른쪽 보시면 여기 지금. 해산물을 그렇게 좋았네. 너무 좋아요. 저희가 첫 회식을 회사에서 저희 다 같이. 맞아요. 해산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로 회식이 없어졌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뭔 회를 국수처럼 마신다. 이렇게 먹었거든요. 어머, 쟤네들이 좀 봐. 이런 다음에 없어서. 한 점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 좋아요. 지금 뭐 여기에 뭐. 이 시그니처죠, 여기에. 우엉 비빔밥. 우와, 우엉 비빔밥은 또 처음 보네. 여기 우엉 있어요, 지금 이렇게. 여기 우엉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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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소스 그. 옆에 이제 고추장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이거. 이걸로 조금. 그건 초장. 이게 초장. 그러니까 이게 초장인데. 이게 회를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아, 가운데다가 뺄 수 있게 딱. 이거 먼저 소스 하세요. 자, 지금 이거 비비다 보면은. 네. 약간 뻑뻑하죠? 네. 원래는 이걸 간장에. 왜냐면 저번에 아까 보니까. 아, 꽤 자극적인 거. 맞아요, 맞아요. 신선한 재료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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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간장 너무 맛있다. 진짜요? 한 번, 한 번 봐볼래. 음. 익었네, 익었네. 우엉이 달달해서 그런지. 진짜 입안 가득한. 고소하고. 음, 맛있다. 아, 떡갈비를 또 빼먹을 수 없죠. 전 개인적으로 이 떡갈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맛있다. 맛있어요? 음. 이거 곰치인가, 이거? 독특,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완전 깊은 맛이 나요, 깊은 맛. 강릴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꼭 강릉 식자재로 만든 밥을 한번 먹어보시는 것도. 네, 진짜로. 여행은 사실 잘 먹어야 또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 저도 강릉 왔을 때 뭐 먹어야 되지, 막상 우리가. 막 바다하니까 태 먹어야 되나 이런데. 딱 이렇게 강릉 식재료로 직접 만든 거를 다 하나씩 맛볼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거 같아. 명당. 왜 명당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세계적으로 위인이 두 곳이 동시에 같은 곳에 나와. 뒤에 우리 율곡 이희 선생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누가 계시죠? 신사입니다. 아, 맞구나. 세계 최초로. 지폐에 계신 분들. 그럼요, 그럼요. 최초로 모자 화폐 인물 탄생님. 오죽하니, 왜 오죽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호빈아,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대나무 때문인가? 오죽, 오. 다섯 개에. 대나무 오죽. 죽, 죽. 오. 다 왔는데. 하나가 틀렸어요. 힌트는 제 마스크입니다. 검정색 소나무가 자라나? 대나무. 검정색 대나무. 맞아요. 오골개 오. 오골개 오. 오골개 오 아니에요? 오골개? 오골개 오 맞잖아요, 아니에요? 사경문. 사경문. 로또가 한 번 됐어, 당첨됐어. 네. 근데 또 당첨 두 번 됐어. 네. 그럼 그 집은 대박 지내요. 그렇죠. 붙여 놔야지. 여기는 위인이 두 분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명당 중에 명당이다. 진짜로. 네. 우리 모모랜드도 여기 들어가면 다 잘되게 그냥. 오 예. 벌써 기운이 되게 좋아요.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렛츠고. 렛츠고. 여기 오른쪽 보면 색깔이. 까매요 진짜 대나무가. 오죽. 까만 대나무. 오. 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율곡이 선생님이. 실제로 여기서 태어나시고 여기서 사셨던. 우와. 보시라고 합니다. 우와. 이런. 우와 정말 멋있다. 잘하시면서 여기서 공부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정말 관리가 잘 되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보존이 진짜 잘 되어있어요. 보존이 잘 되어있어요. 해외에서도. 우리 영상을 보고 해외에서도. 어?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이. 여기를 보고. 오셔서. 좋은 기운 받아서 또 돌아가시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명당이니까. 많이 찾아들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진짜 꼭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기운 받아서 가셨습니다. 기운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아 왜 이렇게 또 우리가 다래를. 네. 한번 또 체험을 하려고. 먼저 차탑과 다관을 들어서. 오른 무릎 앞에. 상 아래에다 내려놓습니다. 투구의 물을 다관에 다 따릅니다. 네. 다 따릅니다. 이럴 때 이제 털거나 흔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 기다림입니다. 네. 다관 뚜껑 닫겠습니다. 할 뻔했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이게 사실 제가. 집에서 먹는 차 색깔보다. 묽은데도 불구하고.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네. 향이 진짜. 너무 맛있어. 영국이나 이런 데는 티문화가 잘. 발달되는 친구도. 우려서 그냥 먹잖아요. 네. 여기 와서 이렇게 하면. 어? 어? 선생님 왜. 굳이. 어? 왜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이제 우리 조상님들께서. 심신수양의 한 방법으로. 이 차를.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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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진짜 이 다래를 하면서. 되게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같고. 이게 정말 상대방을 위한 배려도 배우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종종 이런 달에. 차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우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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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은 꿈 여기로 와야겠다. 우와. 야. 아 진짜.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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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으로. 진짜 맛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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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라 prominent 참 CopEm want. 어?